세계적인 연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미국 주식 직접 투자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천억 달러면 약 138조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은 자체 인력으로 직접 운영하는 직접 투자, 또 위탁 운영사에 맡겨요. 돈을 얼마 주시죠? 수수료? 그런 간접 투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의 위탁 운영에 연간 4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수익률이 직접 투자했을 때가 위탁 운영에 간접 투자한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4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까지 내면서 위탁 운영사에 맡긴 그 투자 수익률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산 운영사에 막대한 자금을 맡겨서 이 얻은 수익률이 직접 투자해서 거둔 성적보다 낮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썼는데도 말이죠. 위탁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2021년도에 27% 수익률이 나왔어요. 2021년도면 S&P 500 사상 최고 70번 이상이나 경신했습니다. 기억들 아시죠? 2021년 3년 전에도 우리 함께 투자하신 분들 우리가 2020년 봄부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2021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위탁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27%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이 33% 6%나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2021년 우리가 투자하는 대표 ETF 있죠? 4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투자하는 이 수익률이 이 운용사들 위탁한 것보다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보면 위탁한 해외 주식 수익률이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18.74%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것은 20% 나왔어요. 수수료 주고 위탁한 것보다 직접 투자한 수익률이 국민연금이 더 높았어요. 20% 그러면 우리는 현재 얼마의 수익률이 나왔다면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현재 30%의 수익률이에요. 그 30%의 수익률이 타이거 S&P 500, 타이거 나스닥 100, 또 시가총액 기준이죠. 가장 높은 것, 타이거 필반나. 반도체도 필반나보다 어디가 더 높은지 알고 계시죠? 고대스 미국 반도체. 또 에이스 글로벌 타포 더 높죠. 필반나보다도 그런데도 필반나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또 타이거 미국 대그 탑텐 이 네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현재 30% 나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한 것보다 국민연금이면 사실 우리나라에 정말 최고 실력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최고 실력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또 위탁한 자산 운용사들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대표 운용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투자 방법 뭐 있습니까? 우리는 사업 모으기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전문가들처럼 샀다 팔았다 안 합니다. 사업 모으기만 했는데 우리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실린가족 여러분들처럼 투자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위탁 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직접 투자보다도 낮은데도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2021, 22, 23, 3년간 1조 2천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1조 2천억 원을 미국의 빅테크 주도에 투자했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텐데 말이죠. 해외 주식 위탁 투자를 위해서 지불한 수수료를 보니까 21년에 3,980억 22년에 3,830억 23년에 4,270억 매년 수천억 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조 2,08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들이 모두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당연히 관리를 철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영을 맡기고 그 대가로 위탁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앞으로 5년간 2천억 원 정도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 줄여야죠? 일부 위탁 투자는 공단 직접 투자보다 성과가 저조한데다가 기금 고갈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자금인데 기금 고갈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11월 2일 어제 날짜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 13F라고 말씀드렸죠? 1억 달러 이상 기관 투자자가 지분 보유한 것을 공시를 한 것입니다. 13F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에 미국 주식 직접 투자 자산이 1036억 달러 약 14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6개 분기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분기별로 갈수록 미국의 주식 직접 투자 자금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 19% 늘어라고 전년 대비는 66% 증가했어요. 국민연금이 현재 3분기 기준 총 511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직접 투자 자산 규모가 2016년 2분기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8년 만에 10배가 늘어난 거죠? 1000억 달러가 넘어갔으니까 21년 2분기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하락장이었죠. 그 다음에 22년 조금 떨어졌다가 지난해 2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첫 500억 달러 이후 한 3년 만에 지금 2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우리 실린 가족이라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때문에. 눈에 보이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점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나간다면 4분기 중에 직접 투자 자산만으로도 국내 주식 자산 규모를 역전할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하는 금액 전체 금액 말고 전체 금액은 이미 넘어섰어요.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은. 그런데 직접 투자하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주식은 직간접을 모두 합쳐서 150조 원 규모예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미국 증시의 호환과 국민연금의 투자 때의 이 기조로 인해서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동안 미국 주식 직접 투자 자산이 44% 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5,284억 원을 순 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연간 기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봤죠? 지금 S&P 500, 나스닥 100은 현재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서 20% 이상의 상승이에요. 그런데 국내 대표 코스피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간접을 합친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자산 규모는 389조 원이에요. 이미 국내 종목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국내 주식을 넘어간지 오래전부터입니다.